그 코마산에 가봤죠? 21년도에. 가면 침대 있잖아 침대. 세라전. 네 세라전. 와 내가 나는 8월 30일에 갔을 때 건이 누나가 우리 명사님한테. 근데 누워있질 않아요. 그래서 내가 바로 앉아있죠. 선생님들. 아 그래요? 아 그렇구나. 그럼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? 그 친구? 선생님이잖아요. 선생님이라는 모든 언어의 가장 극종층 센터. 그렇죠. 명선생이라는. 그냥 명선생님이라고 불렀다고. 선생님이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.